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0호 태풍 산상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해양대기장 GFS의 예상이동방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녹화시간 8월 26일 월요일 오전 6시 기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8월 26일 월요일 10호 태풍 산사는 969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키우슈를 향하여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10호 태풍 산사는 오키나와 방향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중국과 한국으로 향할 듯한 모습을 잠시 보이다가 28일 수요일 저녁에는 96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가고시마현남부 오스미제도의 니시노 오모떼시를 관통하면서 북상하여 규슈에 상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일 금요일 오후 6시에는 96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규슈를 지나서 시코쿠 섬을 관통하며 지나가고 있으며 9월 1일 저녁에는 99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시코쿠 위쪽에 주거쿠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동진하며 일본 주부지역, 중부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뒤인 9월 2일 월요일에는 99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간사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오사카에 큰 피해를 주며 지나가는 모습이며 이후 9월 3일 오전부터 태풍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하면서 도호쿠 지역을 지나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며칠 동안 보여줬었던 10호 태풍 산산에 일본 큐슈부터 일본 내륙을 지나가며 호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을 지나가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었던 시뮬레이션은 오늘 8월 26일 월요일 오전 현재 태풍은 간사이를 지나며 급격히 약화되면서 소멸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예상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마찬가지로 오늘 8월 26일 월요일 오전 6시경에 96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서쪽으로 서편향하면서 일본 큐슈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8월 27일 화요일 새벽까지 일본 큐슈와 오키나와 사이의 아마미 군도를 향하여 서진하던 10호 태풍 산산은 8월 28일 화요일 오후부터 96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북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유럽중기예보센터에 마치 중국과 한국으로 향하려던 모습에서 갑자기 일본 큐슈로 북상하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후에는 95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가고시마현 남부 오스미 제도의 니시노 오모시대시를 지나서 일본 큐슈를 관통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예측은 유럽과 대동 소위하게 시코쿠섬을 지나서 주거쿠로 북상했다가 오사카를 포함해서 간사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유럽과 달리 간사이 지역을 지나친 10호 태풍 산산이 약화되지 않고서 일본 주부지역을 지나서 도호쿠 동북지역까지 세력을 유지하며 일본 호카이도 지역에까지 일부 영향을 주면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9월 2일 월요일 오전부터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 세력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시뮬레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뒤인 9월 3일 새벽이 되면서 저기압은 2개의 1004헥토파스칼의 바이너리 사이클로 제네시스 형태를 형성을 하며 9월 3일 새벽이 되면서 저기압은 11호 태풍 약의 발달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뒤인 9월 4일 수요일 새벽이 되면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이 저기압은 998헥토파스칼의 더욱 강력해진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11호 태풍 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소식입니다. 오늘 8월 26일 월요일 오전 7시 29분 8초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6.9, 진원의 깊이는 106.7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한 통과는 2년 전 2022년 1월 통과 인근의 훙과 통과 훙과 하파이 화산이 화산 기둥 높이가 57km에 이르는 대폭발을 하면서 저 멀리 지중해 카리브에까지 쓰나미를 일으키는 역대급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터키, 그리스, 일본 오가사하라제도, 이즈제도, 중국 수천성 지역은 이 통과 관련된 지진 관련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